치약에 이제 민트초코 야 왜 치약맛 아이스크림 먹냐? 아닌데? 치약이 아이스크림 맛인건데?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무덤에서 꺼내왔는데 왜 꺼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접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접었는지 예전에 하던 마트 뉴스는 너무 제품 위주로 갔나봐 제품을 너무 분석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런 포커스로 설명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 이거 약간 좀 광고 컨텐츠 같다 물건 팔러 온 사람이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생각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지난주에 이제 월드컵을 하나 했어요 월드컵이 그 피키 사이트에 있는 월드컵들이 다 낡았어 그렇게 지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저는 새로 나온 거 좋아합니다 흑구잖아요 흑구 이제 약간 좀 썰 같은 느낌의 마트 뉴스입니다 그래서 신제품들 나오는 걸 같이 보면서 신제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품들이 만우절이라 가지고 약간 정말 엉뚱한 제품들을 내고 사람들이 아 만우절이니까 냈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제품이 나오는 게 트렌드입니다 두 번 꼬는 거지 요거는 그냥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으로 약간 옛날 페북 감성 요새 인스타 감성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유튜버를 위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거를 과연 모두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요거는 은근히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시브레쉬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아이스크림인데 스피어민트 이게 오히려 초콜릿이 안 들어가는 게 더 대중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이제 안 나온 제품은 없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두 번 속이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게임과 손잡은 식품업계 요새 굉장히 핫하죠 루스타크가 완전 갓게임이 되면서 네네치킨하고 콜라보를 했다가 이 네네치킨 사장님이 올린 인증샷 이런 게 올라왔어요 로아 덕분에 뭐 내일 하루 다 씁니다 뭐냐면 재료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너무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편의점으로 넘어온 게 도시락에 또 이제 쿠폰을 넣어가지고 이 모코코가 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로 가고 줄줄이 이제 또 콜라보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게임 콜라보 제품들 옛날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 게임이 지금 너무 열풍이 심해서 완전 특수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하고 이렇게 식품업계랑 콜라보라는 게 많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제가 마트뉴스를 무덤에서 끌고 오는 것처럼 이 식품업계도 단종을 쳤다가 죽은 제품을 다시 이제 꺼내오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뿌요소다 저는 깜찍이소다 했어요 달팽이가 있는 이제 광고에 이렇게 뭐가 쑥 뭐가 지나갔나 막 이러면서 하는 그거였거든 그 다음에 뿌요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추억의 과자들 계속 나온다 스모키 베이컨 집도 한번 단종됐다가 나왔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잘 팔리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다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단종된 것 중에 아직 안 나온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비식품 콜라보가 좀 내절 콜라보라고 욕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이런 우유를 먹는 어린애들이 페인트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컬러 좋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런 제비표 페인트가 유명하니까 그런 페인트에 아름다운 색깔 이런 것과 같이 해서 컬러푸드로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한쪽의 시각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먹었죠 이거는 평소에 음식에 후추를 뿌려 먹는 거를 좋아하던 그 이마트24 라면 바이어가 제안을 했대요 제가 라면 먹는데 후추를 많이 뿌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제품이 연결된 게 또 신기해요 오뚜기가 굉장히 관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뚜기가 신제품 내는데 조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될 만한 거는 과감히 해보는 것 같아요 시험적인 거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뇌절 콜라보 뇌절 콜라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다 했던 거네요 곰표 떡볶이 다 했었죠 이 막걸리는 이제 표문 막걸리인데 흔들어가지고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문이 뒤집어 놓으면 곰표가 되니까 표문 막걸리가 되었다 뭐 이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막걸리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할인 이런 거 들어가고 쿡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좀 뚝 떨어졌던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만 막걸리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막 바나나 막걸리도 있었고 스파클링 막걸리 이런 거 있었고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확 죽었어 그러더니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건 그런 과일 막걸리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퓨어 막걸리 시장이 다시 뜨고 있다 깔끔하게 그 다음에 요즘 편의점에 이런 헬스 프로틴 함유 이런 제품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요새 날씨가 점점 좋아지니까 밖에 나가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운동하고 등산 가고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이런 단백질 제품 운동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도 집어 놓는 거죠 심지어 이런 스파클링 음료에도 막 단백질을 넣고 프로틴 카카오 멀쩡히 팔았던 햄에도 하이 프로틴 이런 걸 집어 놓고 프로틴 칩도 있고 슬슬 이제 뇌절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요새 이런 건강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수순이죠 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은 덥기 때문에 노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겨울보다는 바짝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여름 되면 이제 짧은 옷을 입게 되니까 덥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대체 식품들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어김없이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민초 제품은 항상 어그로가 잘 되나 봐요 민트 초코볼 크런키 이거 맛있는데 민초 맛 말고 그냥 오리지널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트리플 민초래요 기존 민트 초콜릿 대비 3배 이상 강력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그냥 민트를 3배 더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민트 맛이 나온 김에 콜라보가 또 나왔죠 치약의 이제 민트 초코 야 왜 치약 맛 아이스크림 먹냐 아닌데 치약이 아이스크림 마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됐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됐다 그래서 민초 맛 칫솔 세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런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존 제품들끼리 이렇게 콜라보 하는 제품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 왜냐하면 쉽잖아요 이미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완성된 음식이라고 새 거를 개발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잘 만들어진 거 이렇게 쭉쭉쭉 섞으면 뿅 하고 나올 수 있다 굉장히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잘 팔릴지 안 팔릴지가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콜라보를 하는데 잘 팔렸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테스트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요런 것도 나왔습니다 고양 만두칩 고기 만두 맛 김치 만두 맛 그 다음에 콰삭칩 콰삭칩은 뭐냐? 아 이게 콰삭칩이 모양이 되게 지멋대로 생겼구나 이렇게 약간 불량 같은 느낌이네 불량감자 아는 사람들 다 틀인가? 김진감자 알아요? 그게 뭐냐고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비건 제품의 증가 요거 얘기하고 가야지 계속 늘어나죠 이거는 만우절 제품인 줄 알았는데 만우절 제품은 아니래요 치킨이 아닌 노치킨 너겟 투썸에서도 이제 비욘드밋 비욘드밋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대체육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든 파닌이라던가 비건 라면은 왜 비건 라면이냐? 국물을 만들 때 표고버섯, 파, 브로콜리 요런 채소로 만들었다는 거죠 채수 제품이 조미료처럼 나온 게 있거든요 예전에 먹어봤는데 어떤 맛이냐면 파랑 양파향이 나는 소금물이야 뭐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런 느낌입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건 소스 이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계란 같은 걸 아예 안 쓴 마요네즈라는 거죠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왜냐면 비건도 그렇고 이런 특수 시장이 계속 인기인가 봐요 저도 비건 제품을 엄청 많이 리뷰했는데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요것도 이제 연장선이죠 두부로 만든 면 이거 두부면 나는 저 칼로리일 줄 알고 많이 먹었거든? 이거 두부면 칼로리 높아 나는 건두부가 되게 칼로리가 적을 줄 알았어 뭐 어쨌든 맛있습니다 칼로리가 높으니까 이게 천만 봉지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런 라면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맛 근데 이게 왜 많이 팔릴까? 그냥 이런 맛을 찾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근데 20대는 아니라는 거야 4,50대 이상 층이 신제품에 관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해가지고 계속 이런 트렌드나 신제품을 접하는 중장년 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실버를 위한 다양화 제품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그 배떡 로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어디로 오죠? 매장에서 돌아 매장 다음 어디야? 매장 다음 편의점이야 이제 로제 떡볶이 키트이라가지고 한 4,300원짜리 편의점 다음 어디야? 냉동식품 돼가지고 대형 맛들어 들어가지 이건 모든 제품의 수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가 아니라 이게 그냥 이 업계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제 버블티 로제 감자칩 로제 우유 그지 이제 마트에 가서 대형화가 되는데 X가 잘 팔려 야 로제 맛 감자칩 가자 나온다고 수순이야 수순이라고 편의점에서 만나요 이거 좋다 이건 너무 달고 달았어 이거 이렇게 없애고 이거 이렇게 한 장 주면은 저는 풀 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초당 순두부를 초등학생 때부터 만든 초당동 출신이기 때문에 초당 두부가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케이크만 나온 게 아니야 초당 두부 라떼도 있어요 초당 두부 우유도 있어요 초당 두부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초당 두부 젤리도 있어요 제품이 개 많이 나왔어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초당 두부 유니버스 수준인데 이제는 떠먹는 케이크까지 나왔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의외로 우유랑 잘 어울려요 두부랑 우유랑 섞으면 뭐 두유 같은 맛이 좀 나거든요 두부로 그냥 우유 들어가는 거랑 다 교체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런 느낌입니다 잘 만든 제품이 아닌가 어그로가 끌리면서 맛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그런 겁니다 간편하게 먹는 홍콩 아침 메뉴 콘지 여러분 콘지 뭔지 알아요 콘지? 죽이에요 죽 근데 홍콩 죽인가봐요 홍콩의 로컬푸드래요 근데 이거 중국에도 콘지라고 해서 팔거든 정확히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북미 쪽 가면 아메리칸 차이니즈라 그래가지고 미국화된 중식 레스토랑들 있잖아요 뭐 PF챙이나 판다 익스프레스 이런데 거기 가면 이제 시장 메뉴로 먹는 게 콘지거든요 치킨 스톡이랑 비프 스톡 넣어가지고 쓴 감칠맛 나는 죽 같은 겁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어요 먹을 만합니다 편스토랑 우승 상품 이 편스토랑 우승 상품을 제가 리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편스토랑 리뷰 상품이 편의점용 따로 밀피킷용 따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요새는 밀키트로 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안 해 비교 상품이 없어가지고 제가 리뷰를 그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 편의점화 시키는 게 문제가 뭐냐면 편의점 제품은 나가면은 끝이잖아요 재고 처리도 안 되고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이런 밀키트 제품은 그냥 레시피 받아가지고 재료만 썰어두면은 끝이잖아 예전에 그 편스토랑 개발팀 분하고 제가 미팅 한번 한 적 있는데요 샌드박스에서 녹화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신제품을 조달하는 게 너무 힘들대 너무 빡세대 거기서 많이 갈려나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영업자를 위한 밀키트 자영업자들이 쉽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2B 전용 밀키트 B2B라는 게 뭐냐면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식당으로 팔고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걸 까가지고 조리를 해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판다는 거야 업소용 밀키트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회기라된 메뉴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걸까 그러면 사실 식당을 열면 안 되잖아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 식당을 열어가지고 성공한다는 거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 10배 이상 어려워요 우리나라 식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좋진 않지 소비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어딜 가도 똑같은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프랜차이즈 없는 프랜차이즈를 만든다는 거지 왜냐하면 B2B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한테는 팔질 않거든 일반 사용자는 못 사거든 이건 뭐죠? 카카오 커머스는 오뚜기와 함께 카카오 프렌즈 대표 캐릭터 라이언을 활용한 레지션을 선보였다 오뚜기 진라면에 이은 두 번째 협업이다 카카오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라이언이 인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거 같은데 얘는 그냥 어디다 붙여도 다 잘 팔려 이거 약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 캐릭터가 돼 버려서 약간 치태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 더 나오겠죠 다른 데랑 근데 그 얘네 뒤로 나온 거 있죠 카카오 캐릭터 중에 라이언하고 어피치 정도인가 무지는 콜라보 상품이 별로 없어 난 무지 좋아하는데 무지 콜라보 상품이 별로 없더라고 보통 어피치 선에서 끊어져 그냥 그 복숭아 형상이란 거 자체가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조르디가 그 말라 비틀어진 공룡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잖아 약간 무말랭이 같이 오이장아찌 같이 생긴 거 아니야? 귀여워? 어.. 오이장아찌인 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됐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재산하면 다시 만나서 아니면 다시 깔하게 다시 깔하게 오이장아찌 같이